자 2020년도 7월 19일 입니다 자 7월 19일 일요일날 어제 전부다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에 대한 중간 수익률 중간 점검을 들어갔는데요 수익 많이 지금 오르지 않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번주 이제 돌아오는 주죠 내일서부터 추천드릴 종목을 제가 지금 선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30개 중에서 지금 어제까지 3탄을 전부다 3부를 다 녹음했는데요 오늘서부터 4부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오른 종목 바닥에서 많이 오른 종목은 제가 추천드릴 수 없고요 적게 오른 종목 중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거나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39탄 인데요 자 바닥분석과 대비 약 130% 상승을 하고요 130% 상승을 하고 상승분을 지금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55,000원 인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39탄 입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3만원이 넘는데 지금 현재가가 약 한 55,000원 이거든요 자 요 종목 외수 의견을 드릴 생각이니까 다음주에 대박 주식 시리즈를 후원을 하고 춤에 동참하실 분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39탄 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 이에요 회사의 지명도도 굉장히 있구요 사내 현금 흐름이 6년 연속 국자 지속에 무엇보다 잠재자산 대비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아직 추미하지 못하신 분한테는 강력하게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인데요 이 종목은 앞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대로 바닥에서 지금 80% 급등을 하고요 추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넘어갈 생각이구요 자 지금 요 종목하고 요 종목하고 이제 다음 종목 다음 종목입니다 자 돈을 지금 이제 자산이 많이 없는 분들이 있죠 자산이 많이 없는 분들은 바닥주를 후원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받아도 이 주가가 빨리 올라가 버리면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자본금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어서 매일 꾸준하게 바닥에서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자산이 없는 분들 벌어가지고 꾸준하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데 지금 요 종목이 요 종목이 41탄하고 대박주시리즈 41탄과 42탄입니다 아주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한주당 지금 현재가가 약 4천원인데요 자 4천원인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만 9천원이 넘습니다 만 9천원짜리가 4천원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약 한 5토막 난거죠 자 이런 종목을 추가 하락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꾸준하게 주워 담으시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박주시 시리즈 41탄 인데요 이제 다음 종목 42탄입니다 요 종목하고 같이 요 종목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매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2014년도에 바닥을 찍을 때 3천8백원 바닥을 찍고 거의 7천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90% 상승을 하고 상승분의 40%를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잠재자산이 만 2종목은 만 6천원입니다 만 6천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5천원대니까 거의 잠재자산 대비 지금 3토막이 난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지금 매수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230탄 중에 덜 오른 종목이 요 종목이거든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요 종목을 추멸에 들어가시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4천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대공황이 아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지금 매수 들어가셔야지 바닥 분석과 대비 지금 400% 500% 700% 까지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400% 에서 600% 700% 까지 오른 종목이 한 수십개 정도 되는데요 그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고 200% 이상 오른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을 안전하게 매수 들어가실 수 있다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볼텐데요 이 종목도 지금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하방 압력이 계속 올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요 종목은 제가 추천가에서 제외를 할 생각이구요 바닥 분석과 대비 126탄 인데 126탄 자 이 종목을 다음 주에 추멸을 들어가실 분들은 이제 바닥 턴 어라운드 가 되는 종목입니다 상장 이후로 계속 여태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잠재재산 대비 상장했을 때 그때의 현재가가 굉장히 비싼거죠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 종목이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에요 자 그리고서 이제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으니까 4000원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이 종목의 잠재재산이 얼마인가 이런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4000원에서 4000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17000원까지 올랐으니까 44 16 거의 300% 올랐잖아요 자 300%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전저점을 지지를 받으면요 이 종목은 다시 추세가 상방으로 턴 어라운드가 되면서 상사일에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의 300% 가까이 올랐어도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권합니다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이에요 턴 어라운드가 되면서 지금 현재가가 약한 만 한 2000원인데 만 2000원 대비 이 종목이 상장 이후 최고가가 지금 36000원 37000원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가 갱신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추천드렸을 때 이 바닥이 거의 4000원이니까 4000원이니까 얼마까지 홀딩해라 4만원까지 홀딩해라 라고 제가 37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창사 이후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4000원에 매수 들어가서 4만원까지 한번 홀딩을 해봐라 창사일에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는 구간이니까 37000원을 돌파를 하면 47000원까지 4만원까지 오버슈팅이 나오면 무조건 10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제가 시행 분석을 드렸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 분석대로 이 종목은요 이제 다음 주 직전 정고점 직전 정고점이 지금 얼마인가 직전 정고점 약 14500원을 돌파 시도를 하면요 돌파 시도를 하면 이 종목은 이제 17000원 2만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방향을 상방으로 잡으면서 신고가 갱신 창사일에 최저 신고가를 내고 난 다음에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강력하게 권합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26탄입니다 자 제 동영상을 보고 이제 다음 주에 후원을 하시고 추경 매수 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몇 탄 몇 탄 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는 것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천원 대비 2500원까지 올랐으니까 150% 가까이 올랐죠 이 종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3000원 대비 5500원까지 바닥을 찍고요 3000원 대비 5500원까지 바닥을 찍고 상승과 하락분을 반납을 하고요 이제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올 수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 이제 다음 주서부터 시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재무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자 이런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29탄인데요 이 종목에 잠재자산이 9000원이 넘습니다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요 지금은 잠재자산 대비 약 반 토막 정도 났는데 바닥에서 추천드렸을 때는 4토막 가까이 난 거죠 2500원 미만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이제 다음 주서부터 추세가 전환이 오면서요 직전 정거점 6000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이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실 분은 129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시험 분석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30탄 인데요 자 이 종목 영업이익이 8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닌데 이제 상장 이후 최저점 최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급등주로 제가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 종목은 손저가로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분할 매수 전략을 철저하게 짜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요 잠재자산이 지금 6,000원 인데 전저점이 4,000원이거든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데 4,000원 이하로 빠지면 좋겠지만 가격 대비 잠재자산 대비 크게 메리트는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도 상장 이후 가장 전저점 상장 이후 최저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이제 주가가 반등권으로 도는 구간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종목으로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자 턴어라운드 종목은 한번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되면 무진장 급등이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진입 들어가실 분은 이 종목을 제가 권합니다 지금 현재가가 약 7,500원 정도인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130탄입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7,000원대 인데요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되면 3만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강한 반등권이 오면서 연일 주가가 이제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제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제 추세가 꺾이는 중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큰 수익이 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대박 주식 시리즈 130탄입니다 많이 올랐죠 이 종목도 5,000원에서 지금 12,000원까지 약 120%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급등하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은 제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바닥 분석가가 13,000원이거든요 12,000원입니다 12,000원 대비 24,000원까지 정확히 100% 오르고 30%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이제 금액조정 기간조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 136편인데요 136편 아 136탄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영업위기 흑자지속이고 뭐 사내 현금으로 다 모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다 좋기 때문에 자 현재가가 지금 19,000원인데 이 종목은 대공항을 준비를 하게 되면요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되면 크게 오를 종목입니다 보표가 지금 현재가가 지금 약 2만원 가까이 가 되는데 보표가를 6만원만 잡아도 지금 현재 300%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많이 급등한 종목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마땅하게 추천드릴 종목이 여기도 없네요 자 지금 종목은 이제 동전주입니다 아주 대기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4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9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한 30% 가까이 급등하고 지금 조종을 받고 있죠 자 이 종목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 오게 되면 이건 뭐 한번 시세가 터지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한번 시세가 터지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요 800원에 추천드려 가지고 17,000원까지 홀딩을 했었던 그런 대박 종목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800원짜리가 17,000원이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수인일이 그리고 그래서 지금 15년 동안 지금 잠수를 타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바닥에서 한번쯤은 매수하실 수 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40탄 이거든요 140탄 동전주입니다 동전주인데 뭔가 근거가 있고 믿음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이게 대박이 터진다는 이야기죠 회사에 대한 지명도가 굉장히 첫번째 중요하구요 동전주라고 해도 수익을 틀림없이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종목 이런 종목은요 바닥에서 한번 매수 땡기면 그냥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한순간에 불기둥이 속꼬치는 그런 아주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동전주를 한번쯤은 담궈보고 싶다 그러신 분한테는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40탄 인데요 변재가 약 800원대인데 이 종목의 잠재재산이 1,600원이 넘습니다 1,600원이 넘으니까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죠 바닥분석가 2,400원 대비 5,5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150% 가까이 올랐습니다 150% 정도 오르고 상승분 50%를 반납을 하고 지금 금액조정 기간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추세가 상승장으로 추세가 전환이 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바닥분석과 대비 지금 약 80% 80%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번쯤 매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 143탄 인데요 조금 전의 종목이 142탄 이고요 이 종목 143탄입니다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바닥분석과 대비 약 60% 대에서 지금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최근에 거래량이 아주 굉장히 많이 이번주 지난주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7월달에 바닥에서 집중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출천 600원에서 지금 거의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7월달에 3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만 원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대박주식시리즈 143탄입니다 143탄 142탄 143탄 이렇게 매수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바닥에서 이미 300% 400% 오른 종목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덜 오른 종목 중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건 아주 초대박이죠 근데 지금 종합주가가 아직까지는 안전하락 추세로 본 구간이 아니라 뭐 2300포인트까지 지금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대공황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제2의 국가부도사태 는 지금은 아니다 앞으로 계속 다음 주까지는 뭐 상순추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7월달에 주가가 하방압력이 강하게 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매수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번에 조정이 언제 오나 조정이 언제 오나 라고 그냥 입이 닳도록 눈이 닳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장이 전혀 안 오잖아요 그냥 넋 놓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그냥 주가가 뭐 2300포인트 이렇게 400 500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냥 넋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달라붙자니 힘들고 자 그럴 수 있는 마지막 피나레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요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자 7월달에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시험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자 급등이 오거나 급락이 오거나 둘 중간에 하나다 그런데 이제 7월 초 딱 겪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 이번 장에 7월달에 하방이 오기는 틀렸다 아 이 유튜브나 증권방송 tv 보셨던 분들은 계속 알지만 7월달이 그리고 8월달이 굉장히 위험하다 9월달까지 급락이 올 수 있다라는 동영상 그 다음에 뉴스 증권방송 tv 뭐 이런거 방송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봤죠 저도 물론 7월달이 위험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서 7월초 하루이틀 딱 주가가 바닥을 찍고 강하게 빠질 수 있는 구간에 상방으로 돌리는 것을 보고 저는 이미 야 주가 상방이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중대 변곡 구간 7월 15일이 지났잖아요 7월달에 지금 이미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는 다음 주를 이제 지켜보면 될텐데 다행히 S&P 도 그나마 크게 조정받지 않고 끝나서 아직은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로 매수해 놓고 정말로 대공황이 온다 라고 하면 이 종목은 절대 손절칠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얼마든지 좋겠지만 지금 상승 추세로 주가가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진입 들어가는데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45탄인데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바닥 분석가 900원 대비 지금 4500원 까지 올랐으니까 이거 뭐 거의 400% 가까이 급등한 거 아닙니까 이 종목은 제가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0%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라고 해도 추천드리기가 부담스럽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2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구요 이것도 거의 30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집중적으로 제가 6월달에 저한테 후원금 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바닥 이런 종목을 6월달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거의 한달 반만에 약 한 80% 90% 까지 지금 수익이 날 수 있고 거래량이 지금 대단히 많이 터진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인생이 바뀌는거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이 몇 탄인가요 잠깐만요 148탄입니다 148탄 차트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바닥 분석가 5천원 대비 8500원 고점 찍고 상승분을 35% 40% 까지 반납을 했죠 반납을 하고 이제 바닥 대비 35% 40% 밖에 오르지 않은 종목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대로 이 종목 잠재자산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텐데요 현재가가 지금 6천원인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자그마치 28,000원입니다 28,000원 자 6천원 대비 28,000원이니까 이게 몇 토막 난겁니까 대충 잡아도 그냥 4토막 이상 난거 아닙니까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2,200포인트 올랐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죠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2017년도에 꼭지 목표가에서 840%에 정확히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때가 그때가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초인데요 이때 당시에 저희 카페에서 약 800% 수익을 내고 이 종목 꼭지 목표가 쳤다 그리고 이제 급락하는 일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시험 분석을 내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서 지금 3년동안 급락 3년반이 벌써 넘죠 3년반동안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급락을 하는 이유는 뭐 딱 한가지입니다 작전종목으로 이미 이 종목은 이미 강하게 작전세력이 끼어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종목 대기업 종목인데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자 7만원 대비 아 16만원까지 올랐으니까 백안사 50% 수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고액자상가들은 이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150탄인데요 150탄 잠재자산이 20만원이 넘습니다 대기업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유사투자자물업을 두달전에 했을때는 이 종목 추천금액을 제가 얼마를 잡았냐 이거 보나마나 이거 5천만원짜리입니다 한 종목 추천하는데 그렇게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대기업이고요 내인별로가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이 10년 연속 흑자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가가 약 한 4만 5천원인데요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20만원이 넘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종목 이런 종목 돈이 없으신 분들 그냥 꾸준하게 주워 담으시면 돼요 주구나 사나 그냥 하루 일당 5만원을 받든 10만원을 받든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주워 담으실 분들 이런 종목 빨리빨리 오르지 않거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텐데요 대기업은 워낙 재미가 없기 때문에 대충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대기업종목이에요 아주 좋죠 이런 종목 아주 대박입니다 대기업종목을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한다 고액자산가들은요 집 팔고 땅 팔고 건물 팔아서 이 종목에다가 올인 터뜨리셔야 돼요 무조건 이런건 하늘이 하늘이 내려준 기회죠 이렇게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으니까 이런 종목이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가 되는 거지 평상시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이거 바닥분석과 대비 약 220% 상승후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아 뭐 이 종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너무 많이 올라서 추천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아주 굉장히 지금 핫한 종목 인데요 대박 주시 시리즈 158탄입니다 158탄 6월 중순서부터 7월달에 제가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지금 바닥에서 3200원 대비 지금 5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한 70% 급등을 했죠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이제 상승 추세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을 하면서요 현재가가 지금 4000원인데 4000원인데 이제 직전정거점 7500원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주 다음주면 이제 내일이죠 내일서부터 이제 강하게 반동권이 오면서 7500원까지 다음 목표가가 지금 출발이 되는데 자 그러면 한달 반세이에 약 150%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대박 종목입니다 아주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고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런 종목은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 매수해놓고 만약에 물려도요 절대 손절 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터지면서 지금 시세가 상방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 대박 주식시리즈 158탄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들어가십시오 물려도 손절치지 마시고요 만에 하나 물려도 그냥 기다리시면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159탄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종목은 뭐 지금 40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추천드릴 수 없고요 요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요런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도 전부 다 다 상승 추세에 조종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종목은 하루에 그냥 몰빵 터트리시면 안 돼요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실 그럴 종목입니다 너무 많이 급등을 해 가지고 요 종목 290% 가까이 지금 급등 했네요 290%가 넘습니다 자 이제 다음주에 강한 반등이 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7월달에 제가 집중적으로 제 종목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요 구간에 3천원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죠 3천원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아 지금 이제 조종을 받고 자 강하게 상승세 그 다음에 조종구간 조종구간 금액조정 기간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주서부터 이 종목이 이제 강하게 반등 추세로 어 돌려서 뒷전정거점 4천5백원을 돌파 를 하면은요 5천원까지 5천원이면 대략 여기 구간인데요 자 5천원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올 종목이다 잠깐만요 아 이거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5천원 위험생 뭐 감사합니다.